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유튜브로는 16편으로 아마 업로드가 될거에요 들어와보죠 아 낮이 하니까 기분좋다 천리반이 뭘 보고있는거야? 우와 언자티드는 항상 꼭 이런 배경이 나오더라 그 뭔가 있잖아 그니까 잘사는 동네는 없고 그니까 어디 뭐 이런 데 여행을 가면은 진짜 정말 이국적인 모습을 되게 담으려고 그래 얘네들이 뭐지? 조금 더 사람들이 여행하는 듯한 느낌들게끔 그런게 많아요 500달러? 이 새끼들이 이거 야 이 새끼들이 이거 이거 안되겠네 이거 이 아저씨 눈은 그렇게 생겨 안했는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거 오 우와 내장도 봐라 아 이거 소세지구나 오우 여러분 혹시 명동 가봤습니까? 명동 가면요 궁어빵이 3,000원이예요 궁어빵이 3,000원이예요 어 뭐야 이거 사준거야 내가? 어 어 어 어 배어먹는 모습 아냐 명동 가면 거의 음식이 3,000원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웃긴게 그러니까 그런거야 누가 거기 가서 한국인들이 3,000원 주고 사먹겠어 그쵸? 음식들은 3,000원 5,000원 이게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웃긴게 자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만 따로 3,000원을 파는게 아니라 아예 3,000원이나 적혀있어 이제 어 어 이제 한국인들한테 싸게 파는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한테 비싸게 덤떼기 씌워서 파는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냥 비싸게 팔아 이제 거기 어차피 한국인들 안 사먹는다 이거지 어 내가 그 진짜 명동에서 궁어빵 3,000원 주고 파는거 내가 진짜 충격먹었어 한국사람들은 거기서 진짜 사먹을 사람 없을거야 응 응 되게 먹음직은스럽다 오 오 근데 얘네들 진짜 손이 크다 그쵸 메뉴가 작은게 없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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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가 잠시 우리에겐 정문 따윈 없지 정문 따윈 없지 그쵸? 항상 뭔가 다른 길로 가죠 아하 어? 수류탄 차고 있었잖아 권총이랑 야 이런거 차고 있어도 돼? 야 이런거 생각해보니까 이런거 시장에서 이런거 사람들이 봤을때 야 수류탄을 들고 다니는데? 수류탄에 권총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거 괜찮은거야? 이 사람들 무섭지도 않나? 공격이 안되네요 아쉽네 아 요거 좀 아 이렇게 가는거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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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다고? 하긴 아 하긴 그럴 수도 있어 다들 집에다가 이제 총 하나씩 두고 있지 샷건 한 잔으로씩 두고 평소에는 그 안에다가 이제 베이컨 넣어가지고 총 한식 안발 발사해가지고 베이컨 구워먹고 야 서프라이즈를 봤는데 있잖아 샷건 안에다가 베이컨을 말아가지고 있잖아 친구를 초대했는데 친구에게 베이컨을 해준데 근데 서프라이즈에서 봤는데 샷건에다가 샷건을 있지 그 안에다가 총을 넣고 그 안에다가 그 베이컨을 말아 그 다음에 총을 당겼대 친구 앞에서 그 친구가 개놀랬대 여러분들이 갑자기 총을 분해하더니 베이컨 맛있다고 먹어보라 그랬대 그러니까 총으로 구운 베이컨이 그렇게 맛있대 요즘 서프라이즈 믿을 수는 없는데 어 그런 사연을 봤어요 이건 갓 오브 워크 와 이건 갓 오브 워크인데 이거?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야 이걸 올라가라고? 여기다 동전 넣는건가 보다 개구라네 전갈 큰 주전자를 들고 있구요 홍도 12궁 사자 자리 4개의 종가잡치면 퍼즐이 총 8개네요 오우 여기 맞은 타워라 저희는 이곳에 가장 좋은 구성은 없습니다 자 스콜피온이 1번 2번이 물병 자리 그리고 3번이 사자 자리 4번이 물소 자리냐 그런거죠 왠지 있잖아 여기서 샘을 이걸 한 다음에 찾은 다음에 구하러 갈거 같애 항상 그러거든 두 갈래로 갈래지면 주인공은 꼭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둘 다 가 반드시 나눠서 간다 처음에는 그래 너는 여기 맡아 난 여기 맡을게 그러더니 결국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내가 꼭 구하러 가 와우 야 지금부터는 진짜 감이야 지금부터는 완전 감대로 가야돼 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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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갈 수는 없나? 여기 아니네요 어제 추위시 했어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거 잠깐만 이게 맞는데? 이게 맞아 여기서 딱 봤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 그쵸? 그 외의 것들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이게 붙는 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아아아아 아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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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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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뭔가 했네 야 이거 지금 그럼 확 바로바로 가야 되네 오른쪽 거 뛰었다가 왼쪽으로 환승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참 이게 맞아? 저기 왼편으로 저걸 뛰어야 되는데 됐다 지금이다 그렇지야 지금부터는 감이야 지금부터 감이야 빨리 가야 돼 지금부터 감이야 딱 봤을 때는 여기서 뭔가 넘어가는 게 있어 보이죠 오 자 일로 가서 오케이 자 기다렸다가 갑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오케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걸 거예요 됐어요 이걸 타고 다시 이걸 올라가야 돼 오케이 자 바로 갑시다 톱니가 3개까지 있네 3개를 환승하고 왼쪽으로 가서 내려와야 돼 그러면 이제 누르는 장치가 있네 어 좀 더 내려가고요 여보세요 오케이 됐어요 첫 번째 종을 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네 전갈 자리 오우 오케이 전갈 자리 풀렸고요 자 전갈 자리 풀렸고요 1번에 했으니까 다음하면 이제 물병 자리로 가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거 속도전이다 어 속도전이에요 자 바로 옆으로 환승 오우 이것도 뭐야 오케이 우와 이거 이거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돼 딱 보니까 자 올라가고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와서 한 번에 뛰어야 돼 이거 자 갑니다 야 점프 아우 와우 됐어 자 다음에 어 이거 황소 자리인데 이거 먼저 활성화해도 되나 그러게 반대편 황소인데 이거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그러네 그러네 이제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뭔가 먼저 황소 자리가 있네요 그러네 물병 자리는 지금 이쪽에 있는 것 같네 오른쪽에 잠깐만 여기 아니고 어 뭐야 물병 자리는 바로 밑에 있네 어 잠깐만 그러면 내려가서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되네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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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렇다면 음 다시 이걸 타고 어 내려갑시다 어 어 어 미안해 기모찌 오우 내가 켈덕 켈덕 추천 한 번씩 이게 바로 다크 소울을 11위 차를 했던 BJ의 실력입니다 낙법을 친단 얘기죠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좋아 사다리가 어딨어 없어 없어 이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가 보자 그 다음이 사자야 사자 사자는 일단 여기 올라가야 될 거야 저쪽인데 사자가 일단 저쪽이거든 자 가봅시다 오른쪽으로 한 번 가보자 오른쪽으로 먼저 오른쪽으로 먼저 가봐 우와 진짜 무섭다 여기부터 가봐요 오케이 이쪽이 지금 뭐야 사자거든 아 그러면 충분히 뛰겠는데 오케이 됐어요 됐어 이 정도면 뭐 살겠지 난 네이틀 믿어 오케이 됐어 다음은 이제 마지막 물병자리 남았다 아 물병자리 낸다 황소자리죠 다시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리로 가고요 조심히 뛰어 아 한 번에 뛰어 그냥 어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옆으로 뛰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자 올 때 옆으로 뛰고 오케이 올라가주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뒤편으로 운동해서 바로 점프 됐어요 마지막 황소자리를 돌립시다 오케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바닥에 뭔가 그런게 나올 것 같은데 어 해적마크인데 해적왕의 인장이네 어 제일 커다란 중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최종 그게 있네 자 또 뭘 기록하려나 보죠 오케 마지막은 이제 해적왕의 인장을 어 뭔가 활성화 시키는 마지막 최종 거시기를 하는 것 같애 마지막 종을 찾으러 가는 거지 올리러 저거 만약에 종 울리잖아 그럼 네이트 귀 찢어진다 뭐하냐 아 뭐야 반대편 이동이야? 이거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건지 알았는데 어 올라가네 어 올라가네 맞네 맞네 올라가 더 올라가 너 잡을 데 없는데 가보시봐 이걸 타고 아 일단 이쪽으로 이동인가 본데 여긴 아닌 줄 알았어 나는 우와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야 이거 점프 안 뛰면 죽는다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여긴 못 가요 뭔가 아 아 오케이 이거는 딱 봤을 때 아 이거 잡고 뛰는 건지 알았는데 아니네 천재다 어 시간제안이다 시간제안 시간제안이다 딱 봤을 때 시간제안 뭐야 그 다음에 어디야 어어어 어 어 자 떨어지고요 떨어져 오케이 저 오른쪽으로 안 갈아타지네 왼쪽도 안 뛰어졌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가고 아 더 올라가시네 자 여기로 뛰어야 돼 여보세요 오 이걸 사네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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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오우 살기만 하면 돼 살기만 다시 하면 죽음이야 얘들아 다시 하면 죽음이다 기억해라 다시 하면 죽음이야 됐어 됐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잡고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잡고 올라간 것 같은데 시간을 바꿀 수 있네 저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잠깐만 이거 내가 시간을 굳이 아 잠깐만 시간에 바꿔서 종을 치게 하는 건가 저기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생긴 걸로 봤을 때는 가는 것 같은데 아 밖으로 나가서 아하 죽이네 아 그러니까 이걸 시간에 바꾸고 타고 아 뭔 말인지 알았다 으자로 만들어야 되네 으자로 으자로 만들어야 되네 으자로 으자로 야 그래도 스폰 하지마 어 다른 방송에서 많이 보고 오셨다고 그래서 스폰을 노노해 재미없어 자 요거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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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조금 더 돌려 조금 더 됐어 이 정도면 되겠다 어 다른 방송에서 보고 오신 분들 많아 일단 스폰을 당하기 땜에 안 돼 전 절대 방송 위안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발고리 우후 일단은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와 후 여기서 이 짓을 해? 죽을려고 환장을 했다 진짜 어어 오우 와 뭐요 허허 뭐요 야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워 이걸 또 타네 어크네 완전 어크 반응속도 질었다고요 지가 저절로 뛰었어요 자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려올때는 구급대 부르는거 아냐? 이걸 치면서 무너지는거 아닐까? 그러면서 내려가는게 생긴거 아냐? 어어어어! 어어! 이거는 직접 손으로 잡고 해야된다는 얘긴데 잠깐만 이게 왜 세모부턴이 뜰까? 잡을 수 있을거에요? 아아 반동을 이용해서 공을 칠생각이네 와아 내가 이럴줄알았다 내가 이럴줄알았어 내가 야야야야야 우와 지린다 어떡하지? 이거 잡아야돼! 됐어 어 어 잠깐만 어떡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야이씨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왼쪽으로 환승할려고 했는데 에헤이씨 오케이 나이스 개념 세이브 자 여기서 어 밑으로 가는게 아니다 밑으로 가는게 아니다 더 위로 올라가야된다 더 위로 올라가야된다 밑으로 가는건줄 알았네 어어어 어 밑으로 가는게 아니었어 버텨내는거였어 그러네 됐다 아 아 아 홀라 으아 으어악 으어악 흐어악 흐으으흐 예수 그리스 헤이 Shay 아, 젠장. 내가 도움을 열어놔야. 헉, 한 방법으로 해볼게. 너 괜찮으세요? 아, 넌 모르겠지. 제발. 에이브리의 자막이 보이네. 하이 이렇게 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고 근교남을 찍는대 지금 이 주웠던 동전 있잖아 저게 나중에 진짜 희망일 수 있어 전화가 됐네요 다행이다 전화가 신기한게 저기 뭐냐 위에서는 안되는게 지하에 내려오니까 약간 통신은 안된다던가 오우 야 여기 뭔가 있다 이때까지 왔던 것 중에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은데 이 일의 공범들 별문양? 별문양? 오우 오우 이거 있잖아 일단은 바로 건드리면 안되구요 뒤로가기 없나? 뒤로가기 없네 음 음 그냥 뭐 돌려봐야되나? 어? 뭐야 계단순에 계단순에 어? 우리 찾아봐 네 잠시만요 이런 것들은 원래 거의 배경을 보고 찾거든 베든 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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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바로 포기하잖아 일단 저기 안에 들어왔다 와야겠는데 오우야 믿거나 말거나 반물감같아 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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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전자리 해적들인가 봐 얼굴 봐 오우 그 머리 그 머리 거의 다 놀랍한 것 같네 흠 괜찮아요 흠 흠 흠 흠 아 스캔할 수 있네 흠 흠 흠 뭔가 아 여긴가 본데 이거 네모난 게 있어 흠 흠 흠 흠 흠 흠 나머지 것들도 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어 이거는 봤을때 어허 오케이 그날 마지막이다 여자야? 어허 어허 에이베리안 2 시절들 그 스타들이 맞지? 이것이 맞지?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네 아아 가만 있어봐 이거는 내가 봤을때는 이 그 뭐야 못 같은 이 부위를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맞추려면 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야 왼쪽거 못 건드리네 왼쪽걸 못 건드려 왼쪽거는 왼쪽 한번 돌려 흠흠 왼쪽게 안 돌려져 아 그냥 X 누르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시 다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특이하네 확인 버튼이 없고 뒤로 가기 누르니까 되네 근데 얘를 해서 흠흠 이렇게 돌리는거지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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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잡아서 이걸 잡아서 끝났죠 됐어요 이거 아니겠어 이거 같지 않니 다 된거 같은데 근데 뭔가 멘트가 없다 따로 불안하게 멘트가 따로 없네 끝이지 오케이 됐어 사람은 왼쪽으로 서있고 그리고 어 말은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머리가 밑에 쪽으로 돼있고요 사람 왼쪽 악마가 약간 밑에 쪽으로 돼있고 용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오케이 됐어요 갑시다 다음반 아프리카 동시방송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 다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얘만 건드리면 되는거 아니야? 잠깐만 다시 됐어 야 그 와중에 내가 딱 두개 돌려놨던게 맞네 어부지지 걸렸네 안보고 놀렸던게 두개가 맞았어 윤석열 콜라들 손끈 손끈